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조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의 삶은 메아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삶 또한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선물을 주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삶 또한 나에게 부정적인 선물을 주는 것처럼 삶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을 그대로 충실하게 되돌려주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생각이나 말 또는 행동이나 어떤 표정 등이 그 숙성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언제가 되는지 모르긴 해도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예요. 삶은 또한 어찌 보면 벽에다 대고 공을 던지는 것과 같은 이치고 또 산의 메아리와도 같은 이치이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불평을 던지면 불평이 돌아오고 세상에 미소를 던지면 미소가 돌아온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어찌 보면 상대는 자신의 거울인 것이지요. 자신이 웃는 모습을 보이면 웃는 모습이 보이고 우는 모습을 보이면 마치 우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주는 대로 받고 씹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이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 또한 상대에게 받고 있는 모든 대우나 어떤 처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만들어놓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보면요. 우리 불장님들 상대나 세상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이나 원망보다는 좀 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살볐고는 되돌아보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오늘의 시간을 내려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 경련 교리 제130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승의 집이란 108대 참회문 가운데서요. 시화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하는 첫 번째 항목에서부터 바로 7장래 부분 부처님과 법과 모든 승부에 귀하는 사항 그리고 참회발언 또는 우리가 경을 여는 그런 사항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108 참회문 뒤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백천만검 난조와 아그문견둑수지 원혜열의 진실이 무상심심미묘법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높음이며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검이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 법 네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진위원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기를 원합니다. 해서 경전을 열어왔어요.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도 어때요? 그 그릇에다 다른 음식을 담으려면 깨끗이 씻어놓아야 될 거예요. 설거지를 잘 해서 또한 옷도 우리가 입었다가 더러워지면 어때요? 깨끗하게 빨아서 말려서 건조시켜서 다시 그것을 입어야 하겠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오타각스에서 이런 사바세계에 살면서 탐진치 삼독으로 해서 우리가 때 찌들고 어떤 어려움을 만든 그런 마음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세탁물을 빠는 것 같이 먹은 음식 그릇을 닦는 것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지은 죄나 알게 모르게 형성된 그런 찌든 때를 말끔히 씻는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지은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실 악행도 10가지가 있지만 선행도 10가지가 있지요. 악행의 반대는 선행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말끔히 비우는 시박 참여에 대해서 10번째 항목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10번째는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지심 유명내 알게 모르게 살생하여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합니다. 살생하다는 것은 우리 신도계 중에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지요. 또 모든 경전 가운데 모든 계율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살생에 대한 죄여 살생하지 말아라. 또 대승경전 쪽으로 보면 살생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방생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살생하여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합니다. 살생이라 해서 꼭 생명을 없애는 것만 살생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면박주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살생이죠. 별명을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11번째로 지심 유명내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도둑질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인데요. 꼭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지 않는 물건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약이예요. 허락 없이 특히 절간에서 절에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어찌 사용하려고 잘 뒀는데 그걸 자기가 필요에 대해 쓴다면 이게 상주물들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죠. 이런 것으로 비롯해서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보면 어때요. 내가 노력할 원인은 만들지 않고 어떤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만 크게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도둑스러운 마음이에요. 세상에는 내가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어때요.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상대를 무시하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요. 이런 여건들이 알고 보면 그 원인에 대한 대가만 바라야지 원인에 비해서 커다란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일종의 도둑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 어때요. 스님 노력했는데 잘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의 업력이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나와요. 단지 자기가 계산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착하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자기는 스님들이 오시면 시주도 잘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둑도 잘하고 이런 걸 쭉 나열을 하셔요. 그러면 나열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대략 어때요. 서너 가지에 지나지 않아요. 서너 가지 좋은 일을 하고는 어때요. 자기가 모르는 잘못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그건 한 개도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좋다 해서 인상을 쓴다거나 표정을 억누른다거나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 우리 보살님들 한번 인상 쓰고 집에 계셔보세요. 표정 안 좋게 해서 일 걸어지고 계셔보세요. 집안이 다 썰렁하지 않아요. 보통 큰 살생이고 보통 큰 나쁜 마음 아니예요. 본인은 모르는데 남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는 그런 역량이기도 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자기의 어떤 원인보다 큰 결과를 바라는 것조차도 전부 도둑질로 가늠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도둑질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고 열두 번째로 기심규명 내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사음하여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합니다. 사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 방탕하는 마음, 또 어떤 음탕한 마음, 음욕한 마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르지 않은 그런 마음을 지니는 걸 우리는 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마음을 지니는 때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목양에 나오지만 남편이 꾸질함을 한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왜 너하고 결혼했는지 모른다. 아이고 나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나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이게 사실은 다 사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내 오늘 이 순간 아이가 내 남편은 버르장마를 고쳐주기. 이거 다 사음이죠.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다 사음이에요.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마음은 사음이에요. 이런 사음을 오늘 모두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열세 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지인기명은 알게 모르게 거짓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하는 것은 참된 말의 반대지요. 올바르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요. 거짓말에는 우리가 이런 망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의의 거짓말도 냉정히 따져보면 거짓말이죠. 어떤 더 큰 선군공덕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것도 냉정히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어때요? 우리는 거짓을 너무 자주 일삼고 있어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게 다 거짓이에요. 방편 물론 있겠지만요. 어지러웠던 이런 거짓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한다. 다음에 알게 모르게 발린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합니다. 발린말로 발린말이다 하는 건 이 빠른 소리죠.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이간질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합니다. 이간질이라는 것은 본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분들은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 다른 데 가면 내 얘기를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남의 얘기 하는 거 좋아 안 하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들은 일이 아니면 또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면 일체 믿지를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생각을 더 가중을 시켜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의 감정을 개입을 시켜가지고요. 자신이 그 사람을 이쁘게 보면 감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믿게 보면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더 나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 말만 또 믿고 움직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것을 얘기해도 부족한 그런 세상이고요. 부족한 입인데 나쁜 걸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떤 이간질로 지은 죄를 오늘부터 참여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열여섯 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악한 말로 지은 죄를 오늘부터 참여를 합니다. 악한 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쁜 말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내 사적인 어떤 이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나쁜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쁘게 표현을 해도 진정한 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야단을 치거나 꾸지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다 선한 말일 수 있어요. 근본된 것은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묘하게 나쁜 말 또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에게 따스하게 얘기는 하는데 어때요? 나쁜 양에 미치게 결과를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 악한 말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거짓말, 발림말, 이간질, 악한 말 이런 것은 입으로 지은 죄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탐욕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한다. 탐욕이다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달에 천만 원 벌어야 되겠다, 이천만 원 벌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거든요.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큰 액수를 번다든지 큰 일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탐욕으로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탐욕이 아니어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들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행복하게 지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욕심이 아니어요.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때요? 가능하면 잘 사는 게 좋고요. 행복하게 사는 게 좋고요. 돈 많이 버는 게 좋고 명예를 많이 갖는 게 좋지요. 그런 거 안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걸 가지고 또한 그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탐욕은 아니어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소원입니다. 소원. 쉽게 얘기하면 원을 세우는 것이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원을 세워서 행복을 만들 만큼 원인을 만들어야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면 어때요?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겠다는 소원을 세워야죠. 원을 만들어야죠. 내가 명예를 얼만큼 갖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소원을 세워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탐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면 그건 노력의 대가고요. 노력한 것보다는 더 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으면 그것은 탐욕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논의 열마지기 어떤 곡식의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면 그 열마지기라도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야 열마지기가 나오죠. 자칫하면 하나도 안 나오는 수도 있어요. 해충이 들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잘 나오게끔 만들기 위한 인연을 만들어서 그런 결과를 얻어야죠. 그러나 열마지기 씨를 뿌리면 최고로 많이 나왔을 때가 열마지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최고로 많이 얻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결과였던 과보는 노력의 대가인데요. 열마지기 씨를 뿌려놓고 백마지기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시험을 볼 텐데요. 수능 보는 학생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면 4년제 대학을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럴 정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런데 4시간 이상 자면서 쉽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정도, 7시간 정도를 자면서 4년제 대학을 간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유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4시간 정도 이상을 자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4년제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때요? 해충을 제대로 피를 뽑아내서 해충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4시간 정도 안 자고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대한 4년제 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결과가 노력의 대가지만 하루에 7시간, 8시간 자면서 4년제 대학을 간다는 건 그건 탐욕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재벌이 되었던 저명한 분들요. 평생의 수면 시간이 3시간 안 넘는다고 해요.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외국 출장 다니시고 1년 중에 6개월은 외국에서 사시고요. 그 6개월 한국에 사시는 동안 지방 출장 또 한 3개월 가시고요. 그 3개월 동안 가정에 들어오는데요. 그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시간도 11시, 12시에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또 곧바로 업무 계획하고 이러다 보면 아침에 주무시는 시간은 불과 서너 시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물론 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시는 가족이나 아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일반적인 어떤 다른 집에 남편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아내에 대해서 소홀하고 자식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이 밖에를 뛰다 보니까 재벌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때요? 우리 보살님들 대부분 신랑이 항상 옆에 있기를 바라고요. 자기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자기 뜻대로 따라주다 보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양이 적어지면 당연히 어때요? 그 능력이 크게 올라가지 않지요. 항상 옆에 있어주기 바라고.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아기를 보살펴주기를 바라고. 남편이 가정에 대해서 시간을 다 뺏기다 보면 어때요?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은 또 어때요? 나가서 돈 못 벌어온다고 또 구박을 하지요. 당신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느냐고 무능력하다고 또 욕들어 하지요. 집에 활용하는 시간을 빼앗질 말든가 아니면 빼앗았으면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거나 능력을 더 키우라는 생각을 하질 말든가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결국 도둑놈이 되려는 얘기예요. 노력은 적게 하면서 결과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마음의 탐욕이지요. 마음의 탐욕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것은 노력의 대가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있죠. 돈을 벌려고 한다. 명예를 가지려고 한다. 이런 건 탐욕이 아니라고 했어요. 단,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원인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정당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건 또한 안 돼요. 그래서 탐욕으로 지은 죄, 내가 노력한 만큼 원인을 만들지 않은 부분에까지도 많은 욕심을 내고 있다면 그건 바로 탐욕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일곱 번째로 직정사 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탐욕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하고요. 열 여덟 번째로 지심규명래, 직정사 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성냄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성냄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때요? 성냄은 안 된다고 해서 따독거리고 어때요? 말로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로 몇 번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럼 어때요? 야단을 치지요. 심지어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은 성냄이냐? 아니에요. 그건 성냄이 아닙니다. 당연히 야단치고 성냄할 부분은 성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어때요? 자비를 베풀으라고 한다고 해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건 똑같은 공범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하는데도 그냥 배려해 주고 따사로움 주는 게 자비가 아니어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아니어요. 나쁜 일은 과감히 만들지 않아야 되고 없애야 되고 좋은 일은 자꾸 증장을 시켜야 돼요. 성냄이다 하는 것은 성내지 않을 일을 화를 내는 걸 성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잔뜩 나있단 말이죠. 그때 아기가 엄마하고 어때요? 저리가 있었지? 하고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성냄이에요. 아기는 엄마한테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 부부싸움을 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아기한테 야단을 쳤다. 이건 성냄이에요. 그런데 도둑놈이 담을 넘어 들어가고 있는데 자비를 베풀려고 했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예요? 등신이에요. 등신. 도둑놈이 있으면 잡아야죠. 잘못된 길을 가고 방황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야단을 치든 해초리를 들어서 잡아야 돼요. 그게 자비예요. 어떤 분들은 스님들이 큰소리 치고 역정을 내시면 스님들이 자비로워야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자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숨이 끊어져도 어때요? 도둑놈을 보고 갈취를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고쳐줘야 돼요. 그게 바른부처님 법이에요. 나쁜 것을 방치하면 그건 자비가 아니고 뭐예요? 공범이에요. 동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 당연히 칭찬을 해주고 또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는 화를 안 내야 돼요. 그런데 화를 내야 하는 때에도 화를 안 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성냄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합니다. 감정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모두 참여를 하고요. 열아홉 번째로 지극정상 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어리석어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를 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모자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러나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어리석은 게 아니어요. 우리 보살님들 간혹 그래요. 내가 어쩌다 저런 신랑을 만났는지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어때요? 그런 신랑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가 저런 신랑을 만났는지 몰라 하는 분들 다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자기가 정말 지혜로웠으면 왜 그런 분을 만났겠어요? 또한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성공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것도 어리석어서 만드는 거예요. 무지해서 만드는 거예요. 무명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지 잘될 줄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여 나가요. 또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요. 자기가 잘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과보를 나타낼 때 그럼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쟁론이 생기는 것이에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스님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얼마를 줬는데 받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돈에다 우리 보살님 이름을 써놓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내 돈 아니예요. 받을 생각을 마세요. 세상에 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지혜로우면 어때요? 못 받을 줄 알고 안 빌려주셨겠지요. 받을 줄 알고 빌려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지하대니, 무명하대니, 어리석대니. 그런 것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사를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 집이 근저단이 잡혀서 보증금을 띄게 생겼어요. 그럼 그분은 어떤 보증금을 띄게 돼서 집주인만 욕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주인을 욕을 할 필요도 크게 없어요. 왜?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자기가 어리석지 않으면 뗄 염려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냉정히 보면 다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리석어지는 죄를 오늘 모두 참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보면 남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랑이 어려움을 준다, 자식들이 어려움을 준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냉정히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가운데 해와 달이 떠서 24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달이 많이 뜨는 겨울에는 해가 적게 떠요. 또 달이 적게 뜨는 여름에는 해가 길게 떠요. 그래서 해가 길게 뜨는 때는 어때요? 만물이 잘 자라지요. 그런데 해가 짧게 뜨는 겨울, 달이 긴 때는 어때요? 만물이 동명으로 들어가지요. 이것이 우리 불교의 어떤 공사상의 부정불감이나 불생불명을 잃어놓고 보면 태어나도 죽음도 없어요. 늘어나도 줄어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형성이 되면 하나는 소멸이 돼요. 하나가 없어지면 또 하나는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생사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 죽으면 하나 태어나고. 일례를 들어서 지구이나 어떤 우주의 자원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밥을 많이 먹으면 한쪽에서는 그만큼 어때요? 적게 먹어야 돼요. 한쪽에서 탕질라면 어때요? 한쪽에서는 그만큼 굶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하지요. 냉정에 보면 다른 쪽에서 한쪽에서는 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돌고 도는 거니까요. 한쪽에서 망했다고 그러지요. 그럼 어찌 보면 한쪽에서는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돈을 뜯겼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획득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소멸시킨 것이지요. 그와 같이 그런 어떤 부중불가미치가 공사상의 원리가 가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 어때요? 우리 보살님들의 기운이 세지면 상대적으로 거사님들의 기운이 약해지고 우리 보살님들의 기운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거사님들의 기운이 세지는 것이지요. 한번 보세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보살님들이 맞벌이를 요즘 많이 하지 않아요.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거사님들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앞치마 두르고 애기 데리고 다니고 애기 보고 애기 얻고 다니고 어디 꿈이나 꿨던 얘기예요. 거사님들이 애기를 데리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어디 꿈이나 꿨던 일을 드려요. 우리 보살님들이 양기화가 되니까 거사님들이 양기가 어때요? 음기화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양기화가 자꾸 되니까 어때요? 남성들이 음기화가 자꾸 돼요. 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둘이 합하면 하나가 되죠. 일원상의 위치예요. 공의 위치예요. 일원상의 위치입니다. 하나가 되는 위치예요. 그게 원형 모양의 위치예요. 우리 보살님들이 어때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우리 거사님들은 어때요? 무능해지고 우리 보살님들이 보편적으로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상대적으로 거사님들은 자기 일을 잘 열어나갈 수가 있게 돼요. 일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우리 보살님들이 못 같은 것도 잘 봤고요. 일도 잘 하고요. 어때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그만큼 거사님들은 못하시게 되지요. 거사님들이 한다고 또 이러다 보면 우리 보살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것뿐이 못하느냐고. 이게 뭐냐고. 야단을 지지요. 그럼 거사님들은 어때요? 점점 더 안 하시게 되지요. 그럼 점점 더 거사님들은 안 하시게 돼요. 여자들이 다 하게 돼요. 우리 보살님들이 어때요? 시장도 잘 보고 길도 잘 알고 일처리도 완벽하게 하다 보면 우리 거사님들은 어때요? 점점 더 손을 떼게 되죠.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이 하나 힘이 없어요. 길도 하나도 몰라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사님들이 시장 바구니 들고 아내 손 잡고 시장도 데리고 다니고 어디 간다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서 와서 아내를 태워가지고 데려다주기도 하고요. 힘이 없고 이러니까 어때요? 뭐 하나하나 들어도 못 들게 하고 내가 대신 들어준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짐들을 보면 거사님들은 못 든다 그러고 그 집에 보면 우리 보살님이 남자가 들기도 힘든 걸 양손으로 번쩍번쩍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집을 보면 거사님들은 한 개도 안 들어요. 둘이 합쳐서 하나예요. 이게 세상에 좋아해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다 만드는 것이지요.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듯이 보이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고요. 어리석은 듯한 게 보이는 사람이 똑똑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즉정사한 마음으로 열아홉 번째 알게 모르게 어리석어지는지를 오늘 모두 참회를 합니다. 하는 상황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업장이라는 것은 소멸해가는 것이고 운명이라는 것은 개척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지요.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어떤 팔자가 좋거나 운이 좋아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요. 모두가 자신이 만든 원인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의 이치라는 생각이지요.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개시나 정해진 숙명에 따라 개시되어지는 것은 아니어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노력여하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을 스승으로 삼고요. 장애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완성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언제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우리 불자인들 온 세상 가득 자신의 나래를 펼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석일봉의 불교생에 남겨주시면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성공적 의미를 결정직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